가방을 왜 메고 놔. 대가님 중에서 진짜 가방 메고. 가방을 왜 막 왔냐 하면 음식 잘한 사람 팁 줄라고. 현금이야. 오늘 정말 대결이에요. 아 오케이. 아이고. 아 역시 역시 잘했어. 그게 딱 붙이고. 이런 사람이 욕돈 주면 안 돼요. 그런지 안 주네. 오늘 뭐 먹지. 매주 목요일 같이 해볼까요. 감사합니다.